안녕하세요. 저 김장 하고 있어요. 저 김장 하고 있어요. 맛있게 되려나 모르겠네 맵주 6포기 하고 있거든요 6포기 하고 있는데 이 양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네 김장을 자주 안 해봐가지고 몇 년 만에 몇 년이 아니다 지금 뭐 여기 그 먹어보자 맛있어야 될텐데 일단은 일단은 배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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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쓰 쓰 쓰 쓰 쓰 쓰 시키는대로 했는데 일단은 한번 발라볼게요 김장초보예요 김장초보예요 어제부터 김장 준비했거든요 어제부터 준비했는데 맛있어야 될텐데 맛있어야 될텐데 긴장 차고 김장초보라 김장하는게 굉장히 보통 힘들게 아닌게 아 이거 자꾸 벗고 되네 벌써 한 번 익어 아 이거 익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자세가 자꾸 벗고 되네 비누로 하나 입혀야 되겠더라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굴 사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떤지 굴 굴 굴 굴 굴 굴김치에요 이거 굴김치 굴 하나 굴김치 넣을꺼야 생각하면 되어야 돼 굴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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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굴 들어갔어요 맛있게 보이나요 맛있어야 될텐데 굴김치 넣을꺼야 굴 굴렀어요 여기도 넣을꺼? 여기도 한개씩만 넣어야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저 김장했어요 완성 꿀김치 완성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 생겼죠 김치 맛좀 보세요 고맙습니다